가보자, 가보자,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다! 그래도 아니, 종석 씨 잘하네. 잘한다, 그래. 우와! 우와! 야, 이게 돼? 쎄거치네, 쎄거 가네, 지금. 아, 뭐지? 어? 뭐야? 왜 밥도 안 줄었고 비빔면도 안 준 것 같지? 와! 카메라에 애들이 죽일 줄 아네. 애들 너무 무서워. 무서워? 지금 몇 분 남았는데? 한 5분 남은 것 같은데? 아... 얼굴이 같다, 이. 끝났어, 끝났어. 자기야, 훈련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며칠은.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아, 그런데 우리 지원 씨는 강하네. 웬만하면 그냥, 야, 그냥. 어, 야, 너 그냥 적당히 해라 그러는데. 야, 그걸 다 먹으라고 그러네. 이미 한숨 나왔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괜찮아? 솔직히 말해봐, 힘내지? 솔직히 말해봐, 힘내지? 솔직히는 첫 밥 먹을 때는 괜찮았거든? 네. 울어? 한계가 좀 왔어. 힘들었던 시간이 생각이 났어. 그런데 지금은 제일 힘들어. 그렇지. 지금 포즈가 일단 지금. 어, 힘들어. 먹고 싶지 않아. 갔어, 이미 갔어. 먹고 싶지 않아. 아, 올라온다. 이제 올라온다. 아, 힘들어. 왔다, 왔어. 김치로 왔어. 너무 힘들어, 지금. 안 들어가. 김치로 왔어. 너 시간 끓었어, 내가 봤어. 너 시간 끓었어, 내가 봤어. 이거 김치로 계속 구우면서 시간 끓었어. 도전 실패하셨습니다. 남은 음식은 편하게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줘. 빨리 먹어? 아, 진짜.